잼잼이는 지금 뭐하나? 잼잼이는 아침부터 기분이 엄청 좋네요. 하옹 언제 오니까? 하옹? 하옹은 이제 조금씩 놀 거야. 안 돼? 둘이 뭐 철친이지 철친. 하옹아 빨리 놀고 싶어? 하옹아 노는 거 좋아? 잘 맞는 거 같아? 그래? 둘이 잘 맞아? 응. 잼! 요즘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하옹아 하옹. 그런 생각이 합니까? 하옹 때문에 힘들다 그랬었는데. 왜 하옹이 재미가 힘들다. 왜 하옹이 재미가 힘들다. 왜 말을 안 들었어요. 오늘은 하옹아 말을 잘 들을 거 같아? 어떨 거 같아? 잘 들을 거 같아. 오늘은 많이 안 도망갈 거 같아? 응. 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요? 하옹이 생각에 웃음이 저러나요. 하옹 어디가 좋아? 얼굴. 얼굴이 좋아?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얼굴. 볼. 볼이 좋아. 볼 매력이 좋아. 이 볼. 하옹. 눈? 응. 눈이 좋아. 맞아요. 또 우리 하옹의 치명적인 눈웃음. 잘 자는 눈떠. 잘생겼어? 잘생긴 하옹아. 빨리 와. 재미가 기다려. 안 오네. 자꾸 지금 목을 빼고 현관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옹 언제 온 거야? 하옹. 어? 어? 하옹 왔다. 하옹 왔나? 가볼까? 가보자. 하옹야. 왜? 하옹야. 하옹 왔나? 하옹. 하옹이. 하옹 왔나? 하옹 왔나, 아무리 뭐 볼까? available. 설레가지구. 들어오세요 하옹. 아 택배였어. 택배였구나. 택배 온 거네. 택배 온 거야. 아이고 실망했어. 아직 안 왔네. 언제 오빠? 아이고 샘물은. 올 시간이 됐는데 그렇지? 기다리기 힘들어? 머리 난리 났는데? 아니 어디쯤 온 거야 허우야. 가자 허우야 여기 어디야?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제미 보고 싶었지? 어. 제미 얼마큼 보고 싶었어? 그게 보고 싶었네. 허우야 제미 좋아? 제미 어디가 좋아? 어? 어? 어쩐지 잘 통하더라. 제미 만나면 쑥스러워? 아니. 안 쑥스러워? 아 벌써 쑥스러운 것 같은데. 엑스러워? 아이구. 아emp. 이번엔 하우가. 아이고. 오 이번에 진짜 하우가? 오 이번에는 하우가 맞은 거 같은데요? 예쁘다, 귀여워. 뭐야, 예쁘다, 귀여워. 저렇게, 저렇게 좋아. 왔다. 잘생긴 하우아. 잘생긴 하우아. 어머나, 음역대가 달라졌어. 오, 잘생기는 건 매력적인 보루가진 하우 등장. 와, 난리 난다. 난리 난다. 또, 또. 또, 또. 아, 언제 보냐고? 아, 뭐야. 약간 또 어렸어. 다행이 얼마나 났지?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그렇지? 심지어, 안녕히 해야지. 왜 또 맘나오는 거 좀 해. 사실 지금 몇 번째 보는 거 같아, 늘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개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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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때 물어봐. 근데 개침나도 못 물어봐. 그 말이야. 물 줄게, 그러면. 난 물 먹으면 되지. 물 먹고 가서 물어봐. 귀여워. 물 먹으면 되지. 이거. 누가, 누가. 누구야? 누구야? 누가. 잠잠이니까 장난감으로 분위기 풀어주려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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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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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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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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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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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하오가 재밌어. 아오 진짜 공신돼. 하오가 잼잼이 엄청 보고 싶어하셨어요. 잼잼이도 그랬잖아 그렇지. 잼잼이도 아까 보고 싶다고 그랬지? 아님 재밌어? 아이고 아이고 손 손. 아이고 아이고 손 손! 아, 손 꼈어. 잼잼 여기 아파. 잼잼, 어디 가야 했어? 아빠 붙여줄게. 아빠한테 붙여줄래, 붙여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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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럴 때는 그냥. 아빠가 붙여준래. 알았어, 알았어. 잼잼이가. 약간 아래 미풀 나잖아요. 지금 잼잼이도 아파서 놀랬거든요. 그래. 못 도와줘서 속상해, 또. 잼잼이, 이제 안 아파요? 난 나도. 오, 아야 있었어. 이제 붙여서 괜찮아. 아, 이미 근데 하오는. 자, 여기 있어. 하오야, 밴드 밴드. 안 한다. 아, 하오도 붙이려고? 잼잼이. 아, 이건 또 잼잼이가 해줄래. 잼잼이가 붙여줄래. 야, 어머나. 은근히 손도 내밀가지고 그냥. 잠깐 또 튀겹했다가 금방 풀려요. 어머나, 어머나. 호흡까지 해줘. 이거 또 금방 좋아지네요. 어디 가? 하오야, 이거 가져왔어. 좋아, 좋아. 먹을 거 좋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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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오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좋아, 먹을 걸로 시작해야지. 엄마가 안 먹는 거잖아, 그렇지? 뭐 하는 거 아니야? 하오, 뭐 하는 거 아니야? 달콤한 초코기 덕분에 하오 마음도 녹았어요. 아, 정말 뭐. 저거를 챙겨주는 잼잼이가 저는 너무 기특해요. 제미가 진짜. 제미가 하오를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아주 그냥 잼잼이 덕분에 하오가 풀렸어요. 어, 이거 봐. 제미 건 이거예요? 네, 이거. 똑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닌데. 이게 하오야? 그게 있는 거야, 이게. 둘이 만날 줄 봐. 같이 커플 인형 들고 다니잖아. 맞아요. 왜 이렇게 가지고. 누가 누울 건지 모르겠네. 누가 누울 건지 모르겠네. 이거 찾아보자, 자기 거 찾아보자. 근데 이거 찾아보자, 자기 거 찾아보자. 똑같은 인형 아니에요? 이게 할 거예요, 제미 거예요? 그거 재밌 거예요? 그거는 누구 거야? 하오크! 그거 아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tweepy, 근데? 그래,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trauma! 자기 거 찾아보자. 자기 거 찾아보자. 누가? 돈은 내가 재밌는 게 더 클 수도 있나? 하옵 거예요. 아이들 둘 다 문ession을 안 해요. 그enci의 엥이. 그거 어떻게 아는 거야, 재미꺼 하옵 거를, 재미랑? 형이. 오이, 오이. 머리와 달라? 머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되나, 앞에는 이렇게 되나. 어? 오케이. 와 여기가 어른들이 모르는 저런 차이점을 아이들은 캐치하잖아요 아 바람 넣어주는 거야 야 이 대사 나오겠는데 말로 해야지 말로 여보 둥무 찾았어요? 아 소꿉놀이 아 받아주네 여보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밥 주저기다요 아 오늘은 하우가 요리사예요? 네게랑 구랑 배고파는 다 됐어요 하우야 뭐하네 하우 됩날까? 뭐 아시는 거 맞지? 보다 못해 점심해서 출동했네요 아 할지 마요 현란한데요? 이거 또또해 매운 거 계란 있어야 돼 계란 있어야 돼 아우 좋아해 어떡해 아 진짜 요리하는 거 같다 고마워 뭐 좋아해? 어? 이게 매운 거 어 이게 매운 거 뱀뱀 아빠도 매운 거 좋아합니다 어 멋있네 오 멋있머세요 잠시만 이거 뭐야 아 또 저게 뭐가 또 이렇게 받게가 시끄러워 아니 뭐하세요 아버님들 뭐예요? 춤추냐? 아 이거 뭐 있구나 아 드디어 추억이 드디어 아니 근데 저 아이들 핑계로 왠지 아빠들이 놀고 싶어서 만나는 거 같지 않아요? 괜히 만난 거 같아요 아빠들이 친해졌어 옛날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Do you know DDR? 싸게 오우 맞아 오락실감을 저렇게 하는 형이 있었어요 아 이런 거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흑기한 거야? 흑기한 거야? 불이 백불이에요 지금 월픽 온 거 같아 야 월픽 오랜만에 보네 월픽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렇구나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옛날처럼 몸이 안 따라지는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보여? 우리 90년대 축구 오빠들 이때는 진짜 날렵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아빠들은 다 필요 없어 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맞추기도 힘드네 나 벌써 힘들어 아 쉽지 않네요 망한 거 같은데요? 점수가 있을까? 어렵네 아 거의 뭐 이정도는 2인데요? 말보다 마찬가지죠 2면은 제맛 한 거 아니에요? 아 좀 쉬운 거 없어? 후야 당근 당근 당근송 당근송 오 제마호다 당근 이거 알지 저거 화제패대로 하는 거예요 오 제마호 준비 시작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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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당근 공개 둘이 습쵵쵵 wake ACK 귀여워 진짜 그 둘의 우정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귀여워. 잘 놀았네. 이거 덕분에 잘 놀았네. 뒤쳤어. 근데 저 뛰니까 배가 고픈데?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 맛있는 걸 준비할게요. 내가 보고 있을게. 후진이 셰프 나서나요? 어떤 메뉴를 준비를 하셨을까요? 호체시고 바로 만들어서 맛있겠죠? 우와 이거 뭐야. 요구초밥? 뭐야? 벌써 다 됐다고요? 아 새콤달콤한 밥에 취향껏 재료를 넣어 먹는 셰프 요구초밥이래요. 네 만들어줘가요. 아 만들어볼게요. 오늘 하루 요리한 날이에요. 신은 왔어요? 아직은. 밥을. 이제 밥을. 그래서. 꾹꾹. 꾹꾹. 꾹꾹 눌러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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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 아 먹어요. 아 네. 아이고 효자. 아빠도 챙기는 거 봐요. 잼잼이 아빠. 아 잼잼이 아빠. 아이들은 챙겨주는 거 먹느라고. 잼잼이. 잼잼이. 어? 아 또 이 강한 모습. 우와. 안 매워? 응. 어머 웬일이야. 김치 안 먹는 거구나. 하우 멋있네. 하우 멋있네. 나는 먹을 줄 안다 보여주는 거지. 이거 봐 한 입 또 와. 하우. 잼잼이는. 아유. 아유. 근데 잠깐.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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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이렇게. 바람을. 바람을 또 세게 틀어.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아니 이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보여주려고 김치만 계속. 아유. 아유. 주스. 그렇지 그렇지. 주스로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유. 재미가. 멋있다고 해가지고. 살짝 무리했어요. 맞아요. 그렇지 이번엔 잼잼이 줄 거. 좋은 메뉴 준비해 주셔서 잘 먹었네요. 다 해봤어요. 아니 아빠들 왜 또 이렇게 바빠요? 다 해봤어요. 뭐 작업할 거 있나? 어 진짜. 어 진짜 작업복을 입었네요? 아 근데 뭐 하는 거 보세요? 위에서 제가. 작업할 게 있어요. 네? 커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동생한다고요? 같이 해야 돼요. 알았어. 근데 저희 둘도 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황현진한테 부탁 좀. 황현진. 네. 황현진 함께 가는 거죠. 황현진 씨. 저희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줘요. 황현진. 저희 위에. 위에서. 작업할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세 명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옷 좀 입어요. 셋이 다 똑같네 옷이. 이제 임무가 좀 큰가 봐. 이야. 멋있지. 너무 멋있네. 근데 도대체 무슨 작업이길래. 되게 근데 우리 사이즈가 딱 맞다 셋이지. 어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똑같이 옷을 입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먼저 쓰시고. 그리고 모자를 딱 쓰면. 아 좋았어. 위에 햇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 중무장을 하고 나갑시다. 완벽해. 와 이러니까 못 알아보겠는데요? 못 알아보겠는데요? 누가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아니 아니 이왕 이렇게 입은 김에. 재미난 거 하나 할까요? 뭐? 애기들한테 누가 아빠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아 지금? 재밌겠다 재밌겠다. 지금 서로 우리가 섞어도 우리도 모를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연기 잘해야 돼요 형이. 연기 잘해야 돼요 아빠인 것처럼. 목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나갈 테니까 아빠 찾아보세요. 어 놀랐어 놀랐어 지금 똑같은 사람 셋이 나와. 아빠. 어 누구예요? 누가 누구예요? 아니 잠깐만 키도 비슷하고. 아 아빠 아빠. 아빠 아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박수를 왜 쳐요? 춤춰봐 춤춰보래 춤다 오 춤꾼이야 춤꾼 어? 잠깐만 아 이거 제비아빠네 아 근데 눈썰미는 또 재미가 저거는 하우가 맞힐 것 같아 아빠 아빠 우와 우와 아 저도 황현재 감독이 나는데 우와 우와 어머 진짜 이야 재밍도 찾고 하우도 찾았네 그러니까 헐랭이 춤이 황현재 왕벌이 축까지 파필하네 이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찾았지? 우리 아빠들 막 엄청 빨리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양말 어? 양말 보고 찾았어? 양말 보고 찾았어? 네가 아빠 양말 보고 찾았어? 알고 있었어? 아 젠제비야 이 양말 기분이다가 우와 젠제비 아니 아이들 진짜 똑똑해 아빠 양말 하얀색 다 똑같이 있는데 양말만 신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둘 다 황현재 양말은 어떻게 해야지? 빨간색 진짜 빨간색 있어? 네 아니지 않아요? 아아 아 그렇네 아 두려워 아 두려워 아 두려워 아 두려워 아 두려워 아 그래도 진짜 찾았다 아빠들 찾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찾은 아 이제 올라갈까요? 올라갈까? 네 이제 자고 한번 실패해볼까요? 가시죠 아 이게 또 뭐야? 아 셋이 들으니까 딱 맞네요 어 어 아 이거 아이들 놀기에 좀 트램펄린 만들고 그런건가? 아 아 딱 맞네 대형 트램펄린이네요 아 근데 애들 이거 엄청 좋아하겠네 진짜 한남킥하네 한남킥하 형이 줄임말도 써요? 아 저는 아닌데 신세대인데요? 아 그럼 형 진짜 킹왕 짱인데요? 아 진짜 아 난 언제나 문아빠가 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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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분위기 따봉 어 좋아하네 좋아하네 콜루가 좋아해 찌그러 야 당하네 아 그렇게 심한 말을 아 몰라요 이거? 이거 황현재 감독님이 이런걸 몰라요 이거 황현재 안 봤어요? 이걸 몰라요? 이거 몰라 이거 이거?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몰라요 몰라요 어? 김종현 선배님 이거 몰라요? 승당당 수구승구당당 이거 모른다고? 아 갭이 있네 몇 년생이죠? 91년생 하아 91년생?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 갑자기 궁선해졌어요 갑자기 궁선해졌어요 갑자기 어른들 반응 기분 오늘 이거 말고도 제 준비하기 많거든요 아 더 있어? 네 이거 말고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거부터 마무리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또 손사탕을 준비했어요 아 한입 크기 어? 만들다니 힘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일곱 개째예요 날이 더워서 계속 녹아요 아 진짜? 요 크기 아니면 아 그렇구나 근데 하우는 아직 솜사탕을 안 먹어봐서 어? 그럼 처음 먹는 거예요? 의미있는 솜사탕이겠다 첫 솜사탕 환영합니다 웰컴 투 개준킹컵 여름하면 빼려올 수 없는 익사이팅 물놀이는 물론 분위기 킹왕짱 취향대로 즐기는 루프탑 주스파와 익스트림의 캡 트램폴리까지 완벽하네요 아 게다가 여덟 번째 만든 웰컴 솜사탕도 있어 하하하 모양이 점점 아 진짜 따봉이네요 웰컴 드링크 대신에 웰컴 솜사탕 하하 엄청난 거 준비했어 진짜로 우와 솜사탕 이야 어때? 짐잼이는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하하 솜사탕 처음 먹어보지? 어때? 어때? 하하 어때?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그게 이제 먹다 보면 이제 맛있어? 알죠 알죠 이제 맛있어? 맛있어 와 솜사탕은 오늘 처음 먹는구나 이게 완전히 아주 그냥 취향저격이네요 아무카기에 쪼락 사랑 더위를 날려주는 우리 물놀이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날려보자 외할 수도 있고 아빠 오 아빠 정확히 맞췄어 아빠 좋아 아빠 좋아하고 아빠 좋아하고 안 돼 따봉 따봉 아무카 아무카 더위에 지친 내 측 황현님에게도 얼굴을 맞춰주세요 아무카 얼굴 그렇죠 이게 또 시원해요 아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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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슨 당일 돼? 하얀 거. 여기 하얀 거가 뭐지? 디아토리 갔나와 디아토리. 디아토리 갔나와 디아토리. 디아 아닌데 여기 디아? 그래 맞아. 지상철이네. 하하 이리 와봐. 인형한테 녹음할 수 있대. 아 맞아 뻑뻑하지. 안 바꿀 거야. 왜 안 바꿨어요? 안 바꿨는데 안 바꿔. 아프죠? 비밀 엄마야. 비밀야 비밀. 아니 근데 지금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비밀이 있어 거기에? 잼잼이가 본인 속마음을 일기장처럼 여기다 녹음을 했어. 시작. 뭐라 그랬어?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말했군요. 어떻게 해. 하트. 어머. 하트. 하트까지 한 거야? 사랑해 도망가지 마 하트. 하우 사랑해? 응. 하우 어디가 제일 좋은데? 얼굴이 좋아. 아 근데 잼잼 잼잼 잼잼이는 아빠만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하우. 하우. 아 진짜. 뭐야. 아빠 봐봐. 아빠만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진짜 주척인다. 아빠 하우. 아빠 하우. 하우야? 네. 아빠만큼 사랑하는 거 그러면? 기준이야 좋네. 잼잼. 아빠가 좋아 하우가 좋아? 어떻게 해? 하우. 누가 더 좋아? 하우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하우 대답했어요 아버님. 하우. 뭐라고요? 하우. 어떡해. 하우? 너무나. 진짜. 아버지 지금 안색이 안 조졌어요. 하우가 진짜 더 좋아? 너무 충격적이네. 그런 말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잼잼이는 마음의 준비 됐어. 뭐라고? 잼잼이는 마음의 준비 됐어. 잼잼이는 마음의 준비 됐다고? 응. 아빠가 아직 안 됐다니까는. 잼잼이 됐어. 하우 잼잼이야. 알았어. 이렇게 해냈으니 이걸 바꿀 리가 있나. 바꾸자. 바꾸자. 비밀이 있잖아. 도망하지 마. 말 안 할 거다. 어떡해. 하우는 뭐라고 했어? 비밀이야. 아이고. 이제 하고 되지. 둘 다 이렇게 비밀이야. 망방한 거야. 망방. 그래. 이렇게 좀 넘겨보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나 남았습니다. 보자마자 우리 패션이 다시 좋아졌어요.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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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요. 자 방방이. 타세요 방방이. 우와. 아 이게 타면. 안신할 수가 없죠. 자 가보세요. 잼잼아 누르메. 해갈게요. 나 못자. 아파. 아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하지마. 아주 그냥 든든하네요. 왜, 왜, 샘샘이. 어머나. 어머나. 나 지켜줄게. 어우, 재미있어요? 누미, 뭐야? 누미, 뭐야? 응원히 말해서 응원히 물어봤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사랑, 사랑, 사랑. 아 씨, 야. 너무 예전 잼잼이의 비밀이네요. 제미야. 제미야, 삼촌도 궁금하다. 비밀이 뭔지. 아, 못 올려준데요. 삼촌한테도 얘기 못 하겠어요? 잼잼이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지켜주는 걸로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세요. 아이씨 마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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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판들 칠 때 조심해야 돼! 하우패지 내고 있는 거야? 응? 하우파지! 자꾸 내려봐! 이거 나왔또 하우파지! 뭐? 하우파지! 자네여가 또! 내가 도와줄게! 어? 어머! 잼잼이가 또! 부끄럽잖아! 부끄럽잖아! 저렇게 챙겨서 올려주고 아휴! 됐다! 됐다! 고마워! 하우 챙겨준 건 우리 잼잼이 뿐이야! 집아 가자! 아냐! 나 이렇게 살 거야! 아냐! 집아 여기서 날 거야! 여기 살 거야? 아! 헤어지! 헤어지 몇 시간이 오늘 또 왔어! 아! 차라리 여기서 자겠다! 아침이 없어! 그래! 그냥 자버려! 뭐하는 거야! 아휴! 우리 잼아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헤어지는 거!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지치지 않아요! 여기가 집이야! 에? 여기가 집이야! 내 똥면 얼마나 탈까요? 네! 아쉬워! 지치지 않네! 네네마! 여기 뭐 탈다! 다 됐어! 아, 진짜 없애! 내가 그가...